컨트롤 D를 사용해서 틴커 캐드에서 기본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도형을 가져온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도형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서 이렇게 반 빗겨나간 상태로 옆에 생성이 됩니다 얘는 복사 붙여넣기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하려는 거는 컨트롤 D입니다 도형 이렇게 선택하고요 컨트롤 D 한 번만 눌렀습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같은 도형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형을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옆으로 움직였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도형이 똑같은 도형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였던 행동까지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컨트롤 D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형 가지고 와서 위로 길게 늘린 다음에 색깔은 뭐 아무 색으로 도형 선택하고요 컨트롤 D 누르고요 옆으로 이동할 건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면 1 직선에서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같은 도형이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있는 등간격 나란히 있는 이런 직선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운데 중간에 길쭉하게 하나 넣어주면 자 얘도 컨트롤 D 하나 누르고요 그냥 위로만 이렇게 하면 울타리가 만들어졌죠 직선 패턴입니다 직선 패턴 자 이번에는 직선 패턴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어 봅시다 계단 자 도형 갖다 놓고요 자 네모 계단 한 칸 되게 이렇게 크기를 바꿔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한 번만 누르고요 Z축 방향 여기 삼각형 눌러서 위로 조금 올리고요 옆으로 이동할 건데 키보드로 눌러서 옆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택된 게 풀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D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D 한 번만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우리 D라고 하는 단축키는 바닥에 붙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를 먼저 누르고 컨트롤 D가 된다면 뭔가 패턴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를 때 D만 먼저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계단 컨트롤 C 부위 복사해서 하나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또 주의할 점 컨트롤 D 눌렀습니다 Z축 위로 올렸고요 옆으로 이동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화면을 조정하겠다고 여기를 딸깍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게 해제가 됐죠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 D를 아무리 눌러도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D 한 번만 누르고 위로 올리고 Shift키 누르고 이동하고 자 얘가 풀리면 안 돼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눌러야 반복하면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단 역시도 직선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우고 asy from 관 삼 잊 ine 야 코 너 이게 이거는 또 ụ